초프라인 타격 금지 후드 타격 금지 당심 타격 금지 오블리킥 금지 핫재 간장의 금지 터치 글러브. 파이팅. 움직임이 그래도 괜찮은데. 타이밍 좋았어 지금. 원 투 원 투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원 투 좋았어요 원 투 원 투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 원 투 좋았어요. 빨라 치는 거 할 수 있을 줄 아는데. 좋아요. 오이. 그렇지. 오이. 제자리에서 치면 안 맞아요 들어가서 쳐야 돼. 내가 생각한 것보다 깊게 들어가야 돼. 얼굴을 맞춰야 돼요 결국. 빠졌다 5번은 안 되는데. 자 쉽습니다. 한 번. 한두 번 맞고 하다 보니까 약간 위쪽 됐거든요. 이게 보통 제가 맞아왔던 그런 종류의 주먹이 아니어서. 툭툭 치는 것 같은데도 제가 정신이 없게끔 만들더라고요. 툭 더 아프라고 해야 되나요. 물 마시는 거예요. 잡고 잡고 마시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계속 주먹을 치고 있거든요. 상대가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간 만큼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들어갈 때 들어간 만큼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들어가야 돼. 깊게. 잘 안 되죠 그게. 그게 잘 안 돼. 그게 잘 안 되니까. 지금 조금 더 이렇게 모션 같은 거 주다 보여요. 들어갈 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돼. 잘했어요. 다 보여주세요. 파이프. 저 팀 준다. 나이스 좋아요. 그렇죠. 한 마리. 그렇지. 좋아 그거. 좋아요. 한 마리. 그렇지. 좋아 그거.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오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잘한다. 가드 잘하고.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또 제자리예요. 또 제자리. 쏠 수 없어. 지금 던져야 돼. 손을 던져야 돼. 또 제자리예요. 또 제자리. 쏠 수 없어. 지금 던져야 돼. 손을 던져야 돼. 오! 오! 아 나이스. 체력도 좋다 생각보다. 잘하네. 파이팅 팀! 오 잘하시네. 나이스 킥! 호싱! 체육 체육 있는데. 근데 빨라 빨라. 움직임이 좋으신데. 발을 많이 쓰시네. 응 그러니까. 다리. 아 됐죠? 아 됐죠? 그렇지. 나이스 킥크. 발을 많이 받은다. 나이스 킥크. 편식적인 발전이. 새로운. 나이스 킥크. 나이스 킥크. 관자놀이 좀 맞아왔어 지금. 집중하시고, 집중, 집중, 파이팅! 다시! 그렇지! 아이고! 왔어, 왔어, 왔어. 재민이 오늘 끝난 거예요, 사실. 아, 바로 올까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그렇지! 파이팅, 파이팅! 들어가, 들어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들어가! 포기해도 돼요? 도망가고 싶었어요, 진짜. 몸이 안 닿았을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아, 여기서 포기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 이게. 약속을 못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할 것 같다고. 도전! 합니다!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체육차게 있는데. 오. 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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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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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 트윙스에서 선수 생활 13년 하고요. 은퇴 후 스카우트 1년 하고, 퇴사한 지 2주일 된 김용희입니다. 파이팅! 음악을 보기부터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이제부터 봐야지. 버틸 수 있어. 오! 나이스야. 나이스야, 나이스야. 좋아, 좋아. 짧아요, 형. 어... 오! 으악! 어디 있어? 오, 어디 이리 가! 어딜 가! 어디 가, 어딜 가? 어디 가! 앞에 봐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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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위험해요. 벌써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벌써요? 왜, 왜요? 배 맞았어. 배? 보여주세요. 겁먹지 말고. 나이스. 좋았어. 30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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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포기하고 싶으면 말해요. 아이고 포기하고 싶으면 말해요. 아이고. 아 그만. 아 그만. 그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해. 그냥 이게 글러브가 날라오는 느낌이 아니라 자동차가 날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저는 이거 한 시즌 다 뛴 것 같아요. 한 시즌. 저 144년인데 1년 다 뛴 것 같아요. 와 진짜. 선수촌. 아 추성훈 선배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요 거기. 절대 가기 싫어 거기. 엄청 힘들어요. 우리 레슬링이랑 유도가 엄청 힘들어. 아침부터 시작하는 거 맞잖아요. 예예. 아우 죽겠어요 나도. 아우. 그러면 유도가 있는 거니까 레슬링이. 확실히 레슬링이 훨씬 힘들어. MMA에서 3승 하고 또 세미 프로 MMA도 두 번 하고. 네. 다섯 번 시합 한단 말이야. 세미 프로 두 번 해서 두 번 이기고 프로 시합해서 세 번 타야겠어요. 패가 하나도 없네요. 근데 운이 좋았어요. 메인 이벤트다 메인 이벤트. 오케이. 파이팅. 최고 차이 있어도 다 최대한 보여주세요. 아우 나이스 킥. 사실 MMA 오래 하니까 티가 난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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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 출력이. 아우 나이스. 나이스. 세게 봐. 세게 봐. 아 타이밍.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 세게 봐. 아 타이밍. 타이밍 너무 좋았어. 오오. 오이 형. 이야 이거는. 그렇지. 고고고고고. 이거 기술이다 이거 못 이러나. 응 기술이다. 이거 기술이다 진짜. 야, 역시 야, 루과 대표. 괜찮아? 어이! 곧 먹지 마. 곧 먹으면 안 돼. 곧 먹지 말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전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2, 3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훨씬 많이 한 것 같은데. 좋아, 좋아. 가드, 가드, 가드. 가드, 가드, 가드. 가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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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조심해야 돼, 앞에 보고, 상대 보고, 상대 보고! 포기하지 말고! 에니스 형!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상대 보고,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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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오케이! 아우! 만져!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아, 코치님 처음으로 주저앉으셨어! 체육관 선수라고 훈련할 때 힘든 라운드 하나 한 거예요, 지금! 맞아, 맞아! 기술은 별로 없지만 마지막에서 사실 바디를 바디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참으시고 계속 주먹 내시는 거 보고 아, 역시 국대는 국대의 적용력이다 싶었습니다! 복부 쪽에 데미지가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아, 진짜요? 전혀요? 전혀요! 아, 10초 하시다! 끝까지, 끝까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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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섹시 매미 팀의 슈퍼 좀비 팀의 포도너트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왔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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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